자, 웬 동화로 시작하네요 캐토피를 노리는 비전 영웅 개토피가 지키러 와줬구요 우린 함께 살아남았어 재앙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그 악마의 정체는 바로 도마뱀 도마뱀 흡사 그냥 파이리 틀라노사우루스인데요 캐토피 입장에서는 저런 느낌일 것 같아요 파이리가 찌르고 불태우고 뜯어버려서 도마뱀 도마뱀 귀한 녀석이구만 자, 뭐래든지 타고 내려왔어요 아, 안녕하세요 갑작스럽게 들어왔어 죄송합니다 도마뱀 캐토피 왕국에 그냥 대놓고 잠입을 했어요 도마뱀 그 전설이 진실이었어 거기에 도마뱀 도마뱀 도망자 자, 드디어 이제 꼬부기 구출 대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도마뱀 뭐래도 제 별명이 더러운 꼬부기 더보기가 되어버렸네요 모래가 어디서 나오는지 찾고 있는데 일단 갑시다 우리 이제 베프야 벽화가 잔뜩 그려져있는데 꼬부기를 어떻게 잡을까에 대한 작전들 온갖 방법들이 다 그려져있는 그런 벽화네요 오 잠깐만 이걸 지금 함정이라고 만들어 놓은거야? 파이리님이 이런거에 걸리겠냐고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파이리는 안걸렸어요 어? 예 뭐야 그 꼬부기의 소중함에 대해서 깨달은 파이리에요 어라? 이번엔 이상희씨야 또? 어? 야야야야 이거 진짜 좀 단단히 준비해놨는데? 각종 함정들을? 야 이거 본격적인 생각보다 엄청 엉성할 줄 알았는데 야 더보기 아야야야야 자 뭐야 저거 버터풀 단대기 에디션이요? 아니 저 셀러는 또 어디서 구해왔어? 파이리 특제 조개의 포켓몬으로 구해왔군요 내게 말해서 문의 한 번에 문의 한 번드리겠습니다 도둑아! 도둑아! 너 산을 반격하는거야 야야야 오 아야야야야야 아야야야 아 젠장은? 나의 두명이야 아앗앗앵앵앵앵앵앵앵앵 사실상 그 전설은 진실이 아니었을까? 암암앵앵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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쟈뚜! 너 흰 쟈! 네, 우린 필요하지 않아. 가자! 너 내가 미쳤어! 내가 내 자식이었어! 난 울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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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실상 그 전설은 진실이 아니었을까? 골벳의 이거 상체가? 어, 쉬고! 야, 얘는 너무 시끄럽다. 자, 다음. 야, 포켓몬 많이 더 준비해왔네. 자, 다음은 독친보! 어, 얘는 좀 쎌거 같은데? 자, 너 아직 나올 줄 아닌데? 야, 이거 약간... 야, 이거 약간... 양아치 같은 느낌이네요. 껄렁껄렁한데... 너 딱 보니까... 5초 뒤 위에다가 보인다. emcppppppppr 아, 악 Polyaphat! went to ł Geek Hye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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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yew 그러게, 왜 나댔어 임마? 좀... 조용히 있지... 이번에는 슈퍼볼이네요? 어? 뭐야? 바, 바이 포켓몬이었던 것 같은데 방금? 오오! 느낌이 쎄해! 보스의 느낌이 난다! 와우! 아니 잠깐만 꼬마들이 저렇게 쎄었어? 하하하하하하 락클롤! 정신같다! 꼬매돌! 공격이 안통기 너무 딱딱해 에이! 오우! 오우! 야야 진짜 이거는 좀 파일이 죽겠다! 아니! 제가 알던 꼬마 돌이 아닌데요 저거? 오우! 오우! 야아 이거 사실상 힘으로만 따져봤을때 전설의 포켓몬급인데? 하하하하 난 꼬마졸도 꼬마 돌이지만 저 공격을 다 받아야되는 파이리도 정상은 아닌것 같애 멀쩡해 생각보다 오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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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꼬부기는 이 상황에서 어떤거 했을까? 오우! 오우! 하하하하하하 어후! 오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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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켓몬 세기간 촬영장은 꼬마돌이 아니었을까? 오야야야야 파이리크! 오 뭐야 그래! 마을이 있겠냐? 아 뭐야? 다이! 노린 수가 있겠네? 다아이! 다이아몬! 뭔데? 이것은 한 방법이 있겠네! 헉! 울트라볼? 금단의 비기를 쓴 것 같아. 금지된 포켓몬! 딱구리! 오 야 꼬마돌도 그렇게 쎄는데 딱구리면은 진짜 지구 멸망각이야! 이건 파이리도 못 버티겠는데? 아 저 정신이 아니야! 업! 단점! 컨트롤이 안 된다. 너무 맛있게 쎄다. ve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